제 4장 2식 과정 그러면 제 4장 2식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스님은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장이 제일 중요하다 1장 하면 1장이 제일 중요하다 2장 하면 심소법을 안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갖고 영역이 높으신다고 말하면 3장은 제일 중요하다 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그럼 당연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인식 과정이 중요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읽은 게 작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북방아비달마 구사론을 유시한 북방아비달마나 유식 있잖아요 북방아비달마 북방에서 최고의 심리학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는 유식에서도 이 상자부처럼 이렇게 음정하게 했잖아요 이게 막 옳으냐 그런가냐는 걸 놔두고 이렇게 음정하고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죠? 체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뭐 뭐 이야기하면 상자부 불교만 최고고 다른 데에서는 아직 이걸 못 봤다 이렇게 한다 얼마나 무식하면 그죠? 책을 안 읽었으면 다른 데에서는 못 봤다라고 그런데 다른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유식하면 항상 유식한 소리 하잖아요 성유식론을 3번인가 4번인가 봤어요 왜 봤겠어요? 실상사에서 화음학님 우리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교수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3년 4년 동안 제가 유식담당 교수였어요 그렇죠? 석 달 동안 월수금 해가지고 스물몇 번을 유식 담당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니까 와 이러시프죠?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뭐를 했는가 하면은 시간표만 짜주세요 우리가 학림에 선생님들 한 10명대만 했잖아요 첫째 날에는 어떤 선임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발제하고 둘째 날에는 어떤 선임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발제하고 22번 했잖아요 그거 잘라도 시간 꽤 걸려요 한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고심해갖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적당한 연관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쫙 짜갖고 뭡니까 그거 해갖고 우리 학림 카페로 있잖아요 딱 공지하고 있잖아요 프린트 딱 하나 하고 딱 붙여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저는 나 겁나게 알았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 그런 거 하면 되게 겁난데요 왜냐면 선재도 다 느껴출고 뭐 다 마흔 몇 살씩 그때 막 그랬고 또 왜 내가 허술하지 들어보면 또 지 잘난 지 잘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유식은 해봤는데 성육신은 오늘 다 봤는데 이런 인식 과정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사론도 물론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만 권웅 교수님이 번역한 것 같고 한철 동안, 석 달 동안 뭡니까? 우리 또 선재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박사 과정에 말로 치면 박사 과정에 영국 과정에 있는 선재들이 한 열 명이 이렇게 또 뭡니까?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그룹 스터디를 또 했어요 그래갖고 싹 다 읽어봤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읽어라!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욕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대상을 아는가 이거 설명을 해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는 제 4장에서 인식 과정의 길라자비를 해서 이 과정을 정말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하고 엄정하게 어떻게 보면 요새 컴퓨터에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 대상을 알고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까지도 비슷할 정도까지도 있잖아요 해서 지금 이걸 멋지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의 길라자비는 그렇죠 그래서 원어로는 위티 찢다고 하죠 위티를 우리는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과정의 길라자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식 과정에, 위티 찢다는 마음이죠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의 길라자비 이렇게 우리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 줄여가지고 인식 과정의 길라자비라고 이렇게 의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도표를 했죠 도표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맨 뒤에다가 중요한 도표를 딱 해놨죠 특히 종합적인 장을 마무리 짓는 도표는 항상 거의 맨 마지막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식 과정의 길라자비에서도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450 이쪽에 보면 그렇죠 인식 과정을 요약해놨죠 이거는 우리 앞에 초판에는 없습니다 이번 전정판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쫙 해서 잡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보면 인식 과정 전체를 이렇게 우리 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잘 일목연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식 과정을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면 인식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 하나는 의문 인식 과정이라면 되죠 오문 인식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혼합문 인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오문 인식 과정이지만 의문이 게재가 안 되면 오문 인식 과정은 그렇죠? 완결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문과 의문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문 인식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쉽게 우리는 오문 인식 과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문 인식 과정은 뭡니까? 여기서 오문이 뭡니까? 다섯 도자입니다 됐죠? 그렇죠? 오문이 뭡니까? 다섯 문 파이브 도 그렇죠? 파이브 도가 뭡니까? 눈기 코 혀 몸 됐죠? 그래서 눈기 코 혀 몸을 문을 통해서 눈기 코 혀 몸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 그것이 오문 인식 과정입니다 의문 인식 과정은 뭘까요? 우리 만호의 문 그렇죠? 그 의문은 반가가 만호의 문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와 의식이 게재된 그렇죠? 말 그대로 의문 만호의 문의 인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오문 인식 과정을 분류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를 갖고 분류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대상은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인식 과정에서도 이렇게 분류하는 기본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을 보면 매우 큰 대상 아까 다 했죠? 매우 큰 대상은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많은 짜리 됐죠? 그렇죠? 큰 대상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많은 짜리 작은 대상 하면 500원짜리 동전 됐죠? 매우 작은 대상 1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하면 좋겠다 그렇죠? 100원짜리는 잘 안 좋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수준 높은 사람처럼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제껏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가지고 오문 인식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크다 작다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문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힘의 강도 힘의 강약을 가지고 좀 센 힘을 주면은 그것은 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죠? 크기는 작지만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라면 뭡니까? 매우 큰 대상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큰 박상 덩어리가 있다 뭡니까? 박상 뭐라 한다 했습니까? 뻥튀기 예 뻥튀기 큰 게 있다 이건 뭡니까? 작은 대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크기 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393쪽에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의문 인식 과정입니다 만호의 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만호의 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한된 속행 과정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이번에는 뭡니까? 본산매 속행 과정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속행이 제한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할 때 뭡니까? 속행 즉 자완화 일어났다 하면 몇 번이나 안 됐습니까? 일곱 번이나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속행 과정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일곱 번이나 안 되고 결국 일곱 번 제한 안 된 경우도 있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산매 들었을 때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지속이 될 때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산매 들었다 이러면 30분 1시간 2시간 길게 되면 그렇죠? 맨날 며칠도 본산매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산매가 안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본산매에 있는 그 속행의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계속된다는 말이지 길게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제한된 속행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반에 들어갖고 있는 것도 그렇죠? 오래오래 지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백억만 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인식 과정은 속행이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매 속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제한된 속행 과정은 자원화가 일곱 번으로 제한됨 이렇게 했고요 본산매 속행 과정은 자원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어남 특징 종성입니다 이 앞에 좀 이따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세분해서 보면 제한된 속행 과정은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오문은 뭡니까? 안식, 인식, 비식, 설식, 신식 있잖아요 오문 인식 과정에 뒤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후속 과정, 줄임 후속 과정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크게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한 백여 년 전에 백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의 레디 사회도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 이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레디 사회도께서는 우리 미얀마 불교가 저는 지금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미얀마 불교에서는 레디 사회도를 제일 존경하고 있잖아요 남기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그거를 갖고 계셨던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후속 과정은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속행 과정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순의문 인식 과정이 됩니다 됐죠? 오문에 뒤따르지 않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억해 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레디 사회도는 또 6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과 또 대별이 되는 것이 본산매 속행 과정이고요 이거는 자연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환됐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본산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덕의 속행 과정 이 도와 과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라한가 됐죠? 그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도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과의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것도 보통의 경우, 예리함의 경우 이 책이 요약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책 4장의 전체 요약입니다 됐죠? 그죠? 주제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책을 쭉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도표로 가서 일해보면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보고 오늘은 어문인식 과정 예,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어문인식 과정까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383쪽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 위티 찌단데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383쪽 해설에서 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우리 인식 과정은 우리 마음은 대상을 지멋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갖고 그죠? 뭐를 컴퓨터로 하면 컴퓨터는 뭡니까? 그 연산한다든지 이것이 딱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업을 짓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일련의 정해진 인식 과정의 법칙에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 맨 뒷장에서 정리를 해놨죠 그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4쪽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이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자 해서 제가 그죠?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적어놨습니다 첫째,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와 짜증나죠?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거 빠지 뿌리면 제 1번 전제입니다 됐죠? 마음 뭡니까? 대상을 하는 거 됐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하니까 항상 대상이 따로 나왔죠? 신물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한국 불교는 뭡니까? 조금 뭡니까? 뭉쳐 응하니 조금 안 채 때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객을 초월했다고 내가 80살만 대해라 내가 막 그죠? 가서 뺨을 내가 지금 됐죠? 뭐 하면 주객을 초월했대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결혼했듯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이건 바로 밑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도 아비담마의 중요한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죠?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것을 뭡니까? 기본 명제로 해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인식 과정의 법칙이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최초의 문헌이 뭐냐 하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딱 청정도론은 그대로 거기에 인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84쪽 제일 밑에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머물 때입니다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 즉 마음 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 보면 우리가 처음에 물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이것은 물질 찰나 한 물질 찰나 있잖아요 찰나입니다 찰나는 뭡니까? 지금 현명형을 갖고 있잖아요 쫙 당겨 갖고 있잖아요 줌을 있잖아요 한 번 뭡니까? 천억 번 천억 배를 쫙 당겨 갖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물질은 한 찰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천억 배 줌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심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찰나 그런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려는 뭡니까? 찰나 이러면 찰라 하지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찰나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겠죠? 그렇죠? 찰나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찰나입니다 됐죠? 한 번 일어나서 안 사라지고 있으면 이건 영혼이겠죠 그렇죠? 영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찰나 라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걸 또 현명형으로 한 천억 배 땡겨서 보면 찰나 라는 것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렇죠? 요새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찰나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찰나 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더 땡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문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옛날에 큰 사람들이 다 놀랐으면 여기 네 가지로 제가 또 갔다가 봉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우리 심찰나는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이거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일어나는 요거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찰나로 한다 했죠? 저는 말씀드렸죠? 찰나를 더 쪼개면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나눠지겠죠? 그거를 아찰나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달라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개지겠죠? 그럼 이건 뭘 하면 될까요? 아 아 찰나 됐죠? 그럼 이것도 더 쪼악 땡겨 보면 뭡니까? 이것도 또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아 아 찰나 더지 않거나 아 아 아 찰나 그죠? 좋죠? 그래서 아 찰나 하는 게 해놓고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틀 걸렸어요 이상한 말 이런 건 다 우리 원장선생님은 인품이 고개한 사람입니다 인품이 너무 고개해서 항상 아파요 말을 하더라도 생각해요 아니 내가 왜냐면 한 이십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너를 살펴보잖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은 기본이 남 살펴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저 선생님이 왜 저래 아플까? 왜 좀 뭐 하면 맨날 기침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인품이 너무 높아서 저는 왜 이래 뜯는데도 안 아플까요? 여기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심 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 찰나로 구성되어 있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 길이가 똑같다 됐죠? 그런데 물질 찰나는 뭡니까? 일어나는 아 찰나하고 멸하는 아 찰나는 아주 빨라서 물질이 일어나는 아 찰나하고 멸하는 아 찰나하고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머무는 아 찰나는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래 그럴 수 있겠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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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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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 16번 일어나고 머물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말은 뭡니까? 더하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 말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기본 전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질은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세 아 찰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일어나는 아 찰나 머무는 아 찰나 멸하는 아 찰나는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물질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 찰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일어나는 아 찰나와 멸하는 아 찰나는 아주 빨라 가지고 마음의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각각의 아 찰나와 길이가 같다 근데 물질은 머무는 아 찰나가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 때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진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대에서 우리 따지는 사람들이 따져야죠 뭐라고 따지면 우리는 제일 거합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요렇게 따지면 좀 그거 하겠죠 정말로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따지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증거는 뭡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느냐 됐죠? 사부 니까야 혹은 쿠다카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 말씀과 같은 것을 보는 일곱 가지 시로 된 거기에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겠어요? 바로 어디에 어디에 상응 때 니까야 47번째 상응 16번째 경에 나타납니다 봐라 요래 했겠지요 그죠? 그거를 딱 니까야를 딱 갖다가 정거로 들이댔겠지요 근데 뭐를 정거로 들이대어요? 청정노론 네 경에는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노론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 상자부 칠론 있잖아요 칠론에도 16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후대 그죠? 청정노론이 보통 AD 한 5세기 때 그걸로 된 거 봅니다 그걸로 됐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D 그죠? 우리 BC를 AD 1세기를 전후한 그 시점부터 해서 있잖아요 상자부에서 이런 인식과정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배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도대체 16번이 왜 나왔느냐 그거를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그죠? 경쟁적인 정확한 출처는 없습니다 16번은 경계도 우리 담맛바다는 인데보도 16배 더 많다 그죠? 뭐 한 보기 그죠? 뭐 보시 한 그죠? 뭐 뭡니까 잠깐이라도 마음챙김 수행을 한 공덕이 그죠? 보실을 많이 한 공덕보다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경애도 그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인도 그때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죠? 습관이 무엇보다 수로 많다 크다 이럴 때는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출절해서 학자들이 있잖아요 논문이나 글서라는 거 보면 왜냐면 그 외에는 16배 더 나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면 알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정도로입니다 384쪽 제일 밑에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 그림 그려나는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는 머무는 아찰라의 이 말입니다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일어나는 찰라와 머무는 찰라와 멸하는 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 분명히 멸하는 찰라 나오죠? 마음의 일어나고 일어나는 찰라 머무는 찰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 이렇게 안 되어있죠? 안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찰라에 해당되는 빨리어는 없습니다 됐죠? 서양 사람들이 이걸 더 구분하기 위해서죠 찰라를 모먼트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찰라보다 더 작은 아찰라를 뭡니까? 서브 모먼트로 옮깁니다 서브 모먼트를 보고 제가 뭐라고 옮겼어요? 아찰라 됐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찰라를 해놔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찰라를 넣어서 말하면 마음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머무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에만 빠른 것이 심찰라들과 같다 심아찰라들과 같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그렇죠? 그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머무는 아찰라가 길다 이것이 제일 기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결합하여 인식 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7심찰라를 넘지 못한다고 본선은 단언한다 정말로 본선은 단언하고 있는가 정글을 대라 이러면 뭡니까? 394쪽에 가면 우리 안우르타 선임 진술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394쪽 6-1입니다 그 보면 매우 큰 대상이 해갖고 394쪽입니다 그 보면 394쪽 맨 밑에 보면 394쪽 어떻게 돼 있죠? 매우 큰 대상이 해갖고 밑에 그죠? 어떻게? 일어난 무너짐의 세 찰라를 하나의 심찰라라는 조금 전에 물질의 수명은 17개의 심찰라에 해당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17개의 심찰라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새 같은 산수가 발달된 시대는 기본입니다 무너는 아찰라에 16번 일어나죠 됐죠? 그러면 이건 심찰라를 보면 3분의 1 아찰라 그죠? 3분의 1 아찰라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6과 3분의 2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3분의 2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로 하면 17 심찰라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죠?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죠? 물질이 일어날 때는 그죠? 너무나 빨라가지고 부처님도 부처님께서도 아무리 깊은 좌정에 들었어도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는 방안가가 하나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인식 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방안가가 흘러가다가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일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자화나 영혼 그 다음에 방안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안가의 흐름 중에 뭡니까? 물질이 아무리 세게 될지 원자 폭탄이 빵 터져도 그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한 잠재의식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대갖고 여기에 뭡니까? 하나의 흘러가는 것을 해서 17개 마음이 게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394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 이상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에 게재되어 흘러가 버린 지나간 방안가까지 포함하면 17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식 과정의 중요한 밑거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최대 7번 일어나는 마음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선후의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됐죠?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컴퓨터 인식 과정이나 그런 우리 C++ 옛날에 베이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프로그램 요새는 안 나옵니다 DBS 폭스프로 이런 게 다 프로그램 파일이잖아요 이런 걸 하고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인식의 법칙에 따라서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 법칙이 뭔데? 나 모르겠다 수십 번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문전향 아이고 또 나온다 그냥 오문전향 그죠? 네 이런 법칙에 따라서 됩니다 그리고 오문인식 과정의 법칙을 최종적으로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15단계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에 인할 때 대상을 아는 것은 뭡니까? 15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머 이게 뭐 인공지능이나 결국은 사람 저는 사이버 인간인가 그죠? 그걸 만들어내면 결국은 뭡니까? 그죠? 인공지능으로 로보트가 그죠? 애 보는 로보트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로보트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인식 과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내 새끼 됐죠? 이렇게 생긴 게 온다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상하게 큰 게 있잖아요 보니까 뭡니까? 이상하게 머리도 크고 얼큰이고 그죠? 말로 함부로 하고 경상사투를 심하게 쓰고 키는 뭐 앵매드 76쯤 되고 그럼 뭡니까? 강목 선임 이러다 뭐 뭡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뺨을 하는데 때려야 된다 그죠? 프랑스는 딱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인식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시입니다 386쪽입니다 1번입니다 ина 네 가지가 이야기 스틱잎 題 남교 merck 은 아직 미국 연결 외모 이listed uth